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영필 대표가 참석하는 청년과의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원래 이 행사장을 사용할 예정이었던 청년들의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청년 행사에 그야말로 원래 예약했던 이 청년들이 쫓겨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청년을 많이 앞세우고 청년의 대화를 하겠다 청년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행사고 진작 청년들이 예약해놓은 그 장소마저 자기들이 행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다.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년들의 민심을 듣겠다는 행사를 마련하면서 행사와 관계없는 다른 청년들을 내쫓은 것이라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첫 일정으로 서울 영등포의 청년복합문화공간인 무중력지대에서 청년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중력지대라는 것이 이름입니다. 시설의 이름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인 무중력지대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울과 부산 출신 청년 당원 25명으로부터 조국 사태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 또는 민주당이 공정과 정의를 본질부터 배신했다 등의 쓴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해당 날짜에는 다른 청년들 5명이 먼저 예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무중력지대라는 공간을 쓰기 위해서 다른 청년들이 예약을 해놨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다른 청년들과 대화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예약해놓은 청년들의 일정을 취소시켜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무중력지대 측은 지난달 24일 오후에 민주당 대관 일정을 확정한 후에 기존에 예약했던 청년들에게 예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해당 청년들 입장에서는 불과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계약이 무산된 셈입니다. 바로 행사를 일기로 되어 있는데 하루 전에 안 된다고 통보한 만큼 그만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 영등포구의 한 청년은 무중력지대 영등포 SNS에 청년을 위한 공공시설이냐 아니면 여당 행사를 지어다니는 관변시설이냐라는 비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섭외한 청년들 때문에 기존에 예약했던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주제로 정의주제로 청년금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청년들이 미리 예약해놓았던 일정을 취소해버리면서 그런 불공정행위를 하면서도 공정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된 공간인 무중력지대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전 예약과 현장 예약을 거쳐서 개인 공부와 커뮤니티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청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마련해놓은 공간인 것입니다. 무중력지대 영등포의 경우 자치구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중력지대 측이 공지한 취소 사유는 내부 시설 정비로 인한 전체 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영등부 구청에도 실제 시설 정비는 없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무중력지대 영등포의 센터장은 시설 정비를 실제로 했던 건 아니라면서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났던 청년들은 뒤늦게 제대로 된 사실을 통보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시설 공사한 걸 알고 갑자기 그렇게 잡혀있나 하고 쫓겨났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청년들 당원들 25명과 간담회를 했다. 그 중에서도 공정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공정이냐 하고 이 청년들 쫓겨난 청년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중력지대 측은 TV조선이 취재에 들어간 지난달 28일 오후부터 예약이 취소됐던 청년들에게 한 명 한 명 양해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는 TV조선이 최근에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들에게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듣는 장소에서조차도 또 다른 내로남불을 실천한 것이다 하는 비판이 나왔던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참석하는 청년 간담회는 무중력지대 2층에서 열렸고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청년들 5명이 사용할 계획이었던 공간은 1층입니다. 그러니까 1층은 청년들이 원래 서게 되어 있고 2층이 송영길 대표가 당에서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층은 1층과 완전히 다른 행사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층에서 송영길 대표가 25명의 청년들과 행사를 하면 1층에서는 5명의 청년들이 그 행사를 써도록 놔둬야 되는데 2층이 행사한다고 1층마저도 다 비우게 했던 것입니다. 당대표가 참석하는 행사를 위해서 별도 공간의 예약을 취소하고 건물 전체를 통으로 비운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청년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무중력지대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와 양옆으로 앉아있는 청년들과의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2층입니다. 무중력지대.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원래 청년들이 행사를 하기로 한 곳은 1층이기 때문에 여기 2층입니다. 이 자리에 송영길 대표가 청년들과 앉아서 대화하는 장면이고 그 밑에 1층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청년 5명이 이 장소를 예약을 해두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2층에서 벌어지는 청년과의 대화 때문에 1층도 통으로 다 비우다. 그러니까 명목은 수리 중이다. 전체 내부 수리 중이다. 이렇게 해서 1층을 비웠는데 갑자기 1층이 있는 하루 전날에 통보를 해가지고 1층을 사용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이렇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층을 사용하기로 했던 청년들이 이게 과연 공정이냐. 더불어민주당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대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해당 시설에서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당은 전혀 몰랐던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영 의원은 집권 여당을 향한 서울시 산하센터의 과도한 의전이 부른 참사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말로만 공정을 외치면서 아무렇지 않게 청년을 희생시키는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청년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을 소외시키고 또 청년들의 행사를 위해서 청년들을 취소시키는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청년 행사가 아닌가. 정말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5명이 아니라 1명, 2명이라도 미리 예약되어 있으면 그게 선약인 겁니다. 그걸 존중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 그것도 2층에서 완전히 별도로 다른 공간에서 행사를 하면서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역에 있는 청년 당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그래서 밑에 1층들도 다 비워라. 그것도 공사한다는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청년들이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 아닌가. 청년들 행사하는 데만 동원하고 사진 찍고 언론에 보도하기 위해서만 청년 행사를 하고 실제로 청년들이 하는 행사는 오히려 방해하고 쫓아내고 밀어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빠진 청년 행사. 그 7에만 청년 행사에서 송영길 대표는 조국 사태 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반쪽 사과를 했다.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과 친문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실태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로남불 그대로이고 공정, 반칙이 없다고 했는지 하지만 바로 당에서부터 불공정과 반칙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청년들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